안녕하세요 사운드 마스터 입니다 디지털 음원을 듣는 환경에서 DAC가 음진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우리가 듣는 그 아날로그 음원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DAC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마치 옛날에 LP 시대에 바늘이나 카트리지 역할이라고 해야 할까요 mp3 이나 웨이브 파일이 LP 레코드판 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진동을 전기신호로 바꿔주는게 바로 카트리지이고 지금의 DAC 역할을 한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시 LP 시대로 돌아간다든지 카세트 테이프를 지금 듣는건 좀... 자 실제로 DAC에 따라서 음질과 음색이 많이 달라져서 DAC를 바꾸면 프리앰프를 바꾸는 수준의 음질 변화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디지털 장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DAC 클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디지털 장비는 반드시 클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PC의 메인보드나 랭카드 그리고 USB 카드, 오디오 카드도 클럭을 따로 갖고 있구요 DAC에도 당연히 클럭이 있습니다 클럭은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시점을 정하는 트리거링 역할을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이 되는 박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박자가 안 맞으면 모든게 틀어지게 됩니다 밴드에서 박자를 담당한 드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마 잘 아실겁니다 드럼이 흔들리면 모든 파트가 다 흔들리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기에서 클럭이 틀어지면 지터가 발생할 수 있고 에러가 생겨서 데이터 로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럭의 정확도가 음질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사실 솔직히 저도 클럭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예전에 지인분이 클럭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길래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하고 처음에 별로 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클럭이 바뀐다고 1이 0이 되고 0이 1이 되지는 않을텐데 하면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 좋은 클럭으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소리가 달라지는 걸 보고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디지털 방식에서 아무리 들어온 데이터가 깨끗하게 들어와도 그걸 읽으려면 정확한 클럭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이터 시그널이 들어온다고 하고 그때 이렇게 클럭이 튈 때 데이터를 읽는다고 하면 데이터가 1, 1, 1, 1, 0, 0, 0, 0 이렇게 되겠죠 클럭이 중간에 하나씩 빠져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데이터가 1, 1, 0, 0, 0,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1, 1, 0, 0, 0,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스트림은 같지만 실제 읽어드리는 값은 전혀 다른 데이터가 되겠죠 위와 같이 클럭이 에러가 생기면 데이터가 중간에 유실이 일어나게 되고 1초에 전송되는 수십만 개의 데이터 중에 수천 수백 개의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용하는 인터넷은 데이터 전송할 때 에러 체크를 하고 재전송을 통해서 최대한 원래의 값을 복원하려고 노력하지만 음원 데이터는 실시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유실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DAC에서 어느정도 보상을 하겠지만요 그래서 클럭의 정밀도를 높이게 되면 해상력이 향상되고 좀 더 깨끗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네 그럼 우선 클럭의 종류가 어떤 게 있고 종류별로 정확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오디오에서 클럭만큼은 성능이 돈에 비례하는데요 싼건 500원짜리부터 비싼건 수천만원까지 있습니다 싼건 그만큼 정확도가 올라가죠 네 지금 보시는 클럭은 가장 흔한 일반 수정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입니다 가격은 천원 정도 하구요 정밀도가 100ppm 입니다 여기서 ppm은 parts per million 즉 100만개 중에 한 개에 에러가 난다는 거죠 그럼 그 정도면 정밀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 초가 아니고 100만 펄스니까 우리 PCM이 16비트 48K로 듣는다고 가정을 하면 1초에 비트가 76만 8천 개가 전송됩니다 아까 말한 클럭이 100ppm 이니까 76.8개의 에러가 발생합니다 즉 1초에 대략 77개의 비트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76만 개 중에 77개 틀렸다고 뭐가 문제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귀는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3분짜리 음악을 듣는다면 13,800개의 에러가 발생하니까요 차이를 인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유실된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비슷하게 복원을 하겠죠 어쨌든 최대한 에러를 줄이려면 정확도가 높은 클럭을 쓰는 게 원래의 응원을 재생하는데 유리할 텐데요 클럭은 보통 수정 그러니까 크리스탈을 씁니다 수정에 전압을 걸면 수정의 고유 진동수로 진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걸 증폭하고 다듬어서 우리가 클럭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진동으로 하는 소자라서 진동이 약하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즉, 외부에서 진동이 들어오면 크리스탈의 고유 주파수도 흔들린다는 건데요 그래서 디지털 오디오에서도 진동 제어가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온도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전자제품 내부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진동수 변화가 생기고 또 주변 날씨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OCXO 인데요 오븐 컨트롤드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라는 뜻이고요 오븐으로 굽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수정을 대피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밀도를 보면 OCXO는 단위가 ppm 이 아니고 ppb 입니다 빌리언 맨 끝에 그 b 는 빌리언 인데요 즉, 10억개 중에 한 개 에러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0MHz에서 20ppb의 정확도를 가지니까 10억개 중에 20개가 에러 날 수 있다는 거고요 일반 수정과 비교를 하면 약 5000배의 정확도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TCXO는 Temperature Compensated Crystal Oscillator 인데요 온도 보상형 발진기 라고 해야겠죠 내부에 온도 센서가 있어서 온도 변화가 생기면 내부 저항을 이용해서 클럭스를 조정하는 오실레이터 인데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OCXO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누비듐은 원자 시계에서 쓰는 클럭 인데요 세슘도 마찬가지고요 0.001ppb 이네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OCXO에 대비해서는 한 2만배 정도 더 정확해지고요 물론 원자 시계에 쓰는 누비듐이나 세슘이 더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100만원대 DAC에 1000만원짜리 원자 시계급 클럭을 붙이는 것도 너무 과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OCXO가 현실적으로 오디오 튜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하는데요 실제로 OCXO를 아예 내장 클럭으로 탑재한 제품도 나오고 있는데요 토탈 DAC의 D1 튜브 마크2나 하이파이 로즈의 네트워크 플레이어 RS130 같은 경우에는 아예 OCXO가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미래에는 DAC들이 OCXO가 기본으로 내장되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에서 클럭 전문 회사가 있죠 써니전자라고 한번 들어 보셨을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클럭도 써니전자 제품인데요 이 회사 관련한 재미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소녀시대의 그 써니라는 가수가 이름이 본인하고 똑같아서 한번 재미로 주식을 사봤다고 했죠 그러고서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안철수씨가 갑자기 대선에 갑자기 나온다고 해서 이 회사 임원이 전직 안납 직원이었다는 이유로 대선 관련주로 엮여 가지고 수십 배가 올랐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소녀시대 써니도 돈을 좀 벌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클럭의 바로 써니가 바로 그 써니전자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전자 제품의 내부엔 대부분 아마 써니 라고 쓰인 클럭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요즘에 클럭의 중요성을 많이들 인지를 하시고 계시구요 또 클럭 튜닝을 하시려는 분도 많아서 실제 쇼핑몰에서 이렇게 DIY용으로 클럭 회로를 팔기도 하구요 또 메이커에서 별도의 그 외장 클럭으로 제품을 팔기도 합니다 외장 클럭을 달기 위해서는 DAC의 외장 입력을 지원하는 단자가 필요하겠죠 아니면 직접 기존 클럭을 빼고 외장 클럭을 연결해서 사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외장 클럭에 들어가는 전원도 SNPS가 아닌 리니어를 사용해서 또 양질의 전원으로 공급하시기도 하구요 자 이렇게 클럭 튜닝을 했을 때 효과는 제가 경험한 개인적인 견해지만 일단 그 해상력이 증가하구요 그 다음 입체감 정의감 등이 향상되고 또 배음도 잘 들리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디지털 클럭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디지털 제품을 구매 시에 가급적이면 좋은 클럭이 탑재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더 유리 하시겠죠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구요 다음엔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운드 마스터였습니다